세월의 스타비티 에피소브 셰프 드디어 빛날이 왔습니다! 허니박콘의 팬미팅 셰프! 허니 박콘 안녕하세요. 허니박콘입니다! 에피소드 피빛 진OOO 오오 오오 빌비비비비비비 오늘 좋아하는 입hui 오빠 혹시 한국의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이라는 nomes 그리고 Old mostly 시icer 아 한 번 키 저희가 봉투일기 에이얼을 하고 내 아이스테 싸라니오 designed Sure 요즘 K-POP 요조 가장 좋아하라고 가장 가장 좋아 karena 그니까 드워束 저희 가을 두 개 그 느낌은 유아가 단독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유아가 단독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는 이번에는 2. 아르바이트를 준비했습니다 20대도 한국에서 발표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2부가 9번 첫 번째 지금 오냐 55번 55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됐죠? 2부 가 봐요 2부 가 봐요 자 시작 그렇죠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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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안 돼 안 돼 화이팅 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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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게 여러분 너무 좋아하세요